김혜가 잠을 오는데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거실에 어제 저녁에 새로 들이는데 여기 장난감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네오 놀이터가 됐어요. 여기 누워서 발로 빵빵 차면 저기 건반에서 노랫소리 나오고 이렇게 딸랑딸랑 모비를 천천히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도 나는 곳을 따라 쳐다보고 해서 이거를 새로 들였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한번 저쪽 발로 차봤는데 모르겠어요. 소리가 나서 알고 발로 차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발로 차서 어디가 소리가 나오네 하는 건지 얘가 분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안이 한층 더 시끄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엉덩이 응. 응.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엉덩이 상관없는 엉덩이 상관없는 엉덩이 상관없는 엉덩이 고고났네요 베이비! 베이비의 바빠가 여기!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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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빠 인사해줘야지! 퇴근하고 왔는데 ㅎㅎㅎㅎ 베이비하면서 베이비! 원미도 있어요! 근데ась 이제 pretty정도 смотрите 베이비 홀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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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었단 말이예요. 자려고 하다가 못 자고 자려고 하다가 못 자고 결국엔 안아줬지 뭐야. 그치? 좀 괜찮아? 여튼 오늘은 저희가 마틴 셋째 내 동생 내 집에 놀러 갈 거랍니다. 다 같이 락글렛을 해먹기로 했어요. 저도 겨울 되면 락글렛을 참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매해 겨울에 그렇게 락글렛을 자주 해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빨리 따뜻해지기 전에 락글렛을 한 번 더 먹으려고 한답니다. 지금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를 안고서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 머리는 좀 받쳐주고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기저귀랑 에이 침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뭘 원해? 저 뭘 보고 있는 거니? 그래도 이제 동선에도 아기가 있는 집이어가지고 갈 때 똑같은 마음이 놓인답니다. 혹시나 도리가 못 챙겨가면은 일본 거기서 이제 빌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는 길에 저희가 옛날에 자주 갔던 아시아마트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사 온 이 동네 근처에 있는 아시아마트 사이즈도 작진 않거든요. 한국 식료품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 옛날 살던 그 아시아마트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라면부터 해가지고 네 종류도 훨씬 많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간 김에 우리 아시아마트에 들렸다가 집으로 갈 거랍니다. 살려 그래. 뭐가 그렇게 서러웠어. 주먹 깍지고 이렇게 beste 하는 거니? 아시아마트에 있는 한편 저거가 근데 아시아마트에 있는지 요즘에 사진촌이 삼아 какую 방금 배터리에는접을 찍어야한다. 이게 그 아시아마트에 있는지 왔어요? 네! 작은 공무에 왔어요? 이거 띠니를 보냈어요! 저는 띠니가To하니 마시아마트에 있는지 특히 밤에 매일 너무 깊은 것 같아요 막 눅눅, 왜냐면 너무 눅이 아까 이렇게 샀어 테이블이야. 너무 배고프다. 맛있겠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사촌누나다, 사촌누나. 지금 8개월 아이랍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시 내려앉는다. 이제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내려앉는다. 아니, 비가 안돼. 네. 어, 안 랭만. 괜찮아 너에게는 맞는 건가요? 이선은 더 좋아 이거요 어? 흰들 네 와우, 잘 어울려 더블 치즈, 더블 워버 더블 워버 한 가지 너가 엄마가 말해 뭐 했어? 아빠가 옷 예쁘게 옷 입어줬어 워잉 워잉 왜 되어야 되지? 뭘 되게 커 뭐야 그렇게 신기해 이 카카오가 나랑은 이거 내 카카오 맛있겠지? 구화상에 문패라 한 번 더 차보세요 한 번 더 차보세요 힘차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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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미있어요. 신기해요. 뭐가 보여요? 저 kleine Backelmann. 네, 이거 좀 재미있어요. 마치 이렇게 앉아있어요. 네, 이렇게 말해요. 네, 얘기해 주세요. 다시 말해 주세요. 뭐지? 또 뭐지? 멀리서 보면 더 귀여워. 오늘은 설날 당일이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전을 조금 만들었어요 올해 만든 전은 꼬지전이랑 생선전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잡채 재료 당면을 이제 곧 불릴 예정이고 그리고 추가로 불고기랑 떡국을 할 예정이랍니다 어제 갈빗살 사용한 걸로 꼬지 만들고 나머지는 불고기 양념 바로 재놨어요 바로 이제 야채만 넣어서 볶기만 하면 되고 떡도 같이 불려서 빨리 아침에 해먹어 보겠습니다 이제 끝! 이거는 이제 잡채용 불고기용 저희가 어제 전 만들 때 다행히도 내온가 너무 옆에서 잘 잡아서 중간에 거의 흐름 끊김없이 다 만들 수 있었어요 저희도 놀래가지고 우리가 마트 잠궐 때 애기 바깥 친구 아니냐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잘 있을 수가 있지? 했거든요 너무 잘 도와줬어요 저도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요리를 여러 가지로 완회하는 거거든요 아 설날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막 계획을 했던 건 아닌데 설이 다가오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저것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다 보니까 즉 메뉴가 이렇게 추가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미리 할 줄 알았다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시댁이라도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먹고 하면 좋을 텐데 아니 때문에 저희 둘만 먹게 되었어요 어제도 자꾸 우리집에 누구와? 누구 오기로 했어? 자꾸 물어보는 거에요 남성이 저한테 이걸 어떻게 다 먹냐면서 되게 아직 불고기 재놓은 거 이제 짜투리 남은 재료 위에다 그냥 넣어놨거든요 같이 넣어줄게요 불고기는 일부러 다 안 했어요 이 정도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나중에 제가 따로 먹으려고요 잡채는 식용유랑 다 같이 넣어서 한번 끓여줄게요 그리고 떡국은 이 투리 사골 육수 여기는 불고기도 있고 전에도 고기가 있어서 이번에 떡국이랑 잡채에는 고기를 따로 넣지 않은 거고요 방금 당면이랑 떡을 여기다 같이 불려놨고요 당면을 여기 안에서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여기 좀 많이 한 거 같기도 한데 다 쫄아 드니까 괜찮겠죠? 요리하는 와중에 깨버렸어요 대사관 아니에요? 맞아 갔다 와서 이거 잡채에 야채도 원래 다 따로 볶아서 넣어야 되는데 저 그냥 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내려왔다 내려왔어 왔어 울었어 어 유 괜찮은 끝 흐.. 떡국이랑 요리하고 있었어 와우 맛있겠다 알아서 이따 지나있네 오케이 와 순간 정신 없어가지고 지금 잡채 물이 순식간에 쫄아서 없어졌어요 물 지금 더 넣었는데 당근이 익어야 되는데 못해도 그렇게 많아보이던 물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표고버섯 말린 거 지금 딱 나머지 두 개로 남아있어가지고 하나 잡채 하나 떡국에다 넣었답니다 그리고 나물은 어제 시금치랑 고사리를 했는데 시금치도 저희가 없어가지고 마트를 두 군데나 다녀왔거든요 어렵게 구한 시금치랑 삼색나물을 하려고 쑥주나물이라도 묻히려고 했는데 쑥주나물도 제 동네에서는 구하기가 조금 힘들답니다 저희가 저번에 아시아마트가 쑥주나물 사온 거 있어가지고 그걸로 묻혀 놨었는데 그걸 올릴까 하다가 조금 오래된 거 같아서 그냥 어제 다 먹어 치워버리고 김치전을 했답니다 김치전에 나무쑥주나물 넣으니까 아삭아삭하니 또 맛있어요 김치를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가지 이 색으로만 짜잔 드디어 완성된 설 음식들이네요 조금 진정됐어 요거 무빌 귀엽죠? 네오가 무빌을 집중해서 볼 때도 있고 오히려 싫어할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세오 많이 봐주세요 다 먹겠습니다 네 다 먹겠습니다 나도 먹고싶다 좀 더 미워해 네 맛있어.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안녕. 한글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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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집에서 베리 스토리아. 그치. 한글자리아. 한글자리아. 우리도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다 먹게 된다 한참을 볼게요 아이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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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줘야 되겠다 당신의 브라스? 뭐 그런식들이에요? 내가 나한테... 여기가 다 먹어도 맘을 다늙고 그거 말고 그 대부분의 Gaza Celestial 밥을 먹고싶다 밥을 먹고싶다 오늘 아침에 일하거나 나한테 일하고싶다 오늘 아침에 일하거나 안녕 안녕 네오 절해야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지 오기 늦게 되고 이제 얼른 고갖고 할머니가 새뱅돈 배워드 거신데 다음에 꼭 많이 받으세요 우리 네오도 건강이 빨리 자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뱅돈 주세요 아 아저께 받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큰 이라고樣 핻은다 우리 모피 내니도 웃을 수 있다고 지금 나 불렀어 어디에 Where 어 و 闇 오 히히히... 뭐야? 안 웃잖아 간지러워, 넙지로 웃은 거 아니야? 와, 지금 산책 왔는데 근데 썰매를 끌고 온 애들이 또 많네요 진짜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다가 지금 최근에 갑자기 눈이 온 상태거든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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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하하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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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Runde Knochen Knochen? Kno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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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bist auch so richtig süß! Dann ziehst du auch Knochen! Was war das jetzt? Wo war das vorbei? Oh, aber! Schau mal! Schau mal!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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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o laut! Süß, du kleine Wurst! Erzähl noch ein bisschen mehr! Ja! Ja! Jetzt erzählst du richtig was? Was erzählst du denn alles? Du süß, du kleiner Knochen? Er hat erst mal genug geredet, oder? Oh, aber ja, ich dachte, ich bin mal auf. Er hat ja zwei Mal auf. Er hat ja nie so lange auf. Er hat ja so gemacht. Ja! Er hat ja so lange auf, dass ich gerade auf. Er hat ja so ausgedacht. Er hat ja damals schon mal auf. Er hat ja schon mal auf. Er hat ja schon mal auf. Er hat ja schon lange auf. Er hat ja keine Gedanken gemacht. Das stimmt! Er hat ja immer, Mama verletzt. 아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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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췄어 렛으시기 후에 오전에 목을 오면 죽었다 뭉몽몽몽몽몽 이렇게 해서 그리고 목 뭉몽몽몽몽몽 나 맛있게 도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사역을 얘기한지 오늘 하루 끝인 것 같아요 이때가 아기서 자고 있고 육태 윤놀이 이렇게 너 또... 콜라 엑소을 내쉬기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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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